다나카시의 인터뷰를 쭉 지켜보신 분입니다. 다나카시의 매니저이자 다나카시의 캐릭터를 만드신 분이죠. 개그맨 김경욱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쭉 지켜봤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보셨는데 어떠세요? 와, 너무 놀랐고 감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감동이십니까? 우리 다나카를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멀리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4시, 5시부터 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더 열심히 우리 다나카를 제가 옆에서 케어해서 더 멋진 이제 동네 한정이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자, 다나카의 매니저이기 이전에 본인도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기획자가 맞을 것 같아요. 기획자가 맞을 것 같아요. 현장에는 또 다른 매니저분이 따라다니시면서 또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기획자로서 네, 기획자. 그렇군요. 개그맨 김경욱 씨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개그맨 김경욱 씨도 이때까지 많은 캐릭터를 소화한 걸로 알고 있죠? 네네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 그래도 가장 또 사랑을 받고 저에게 또 많은 그... 인기를 줬던 캐릭터는 바보킴. 바보킴? 네. 바보킴 저는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조금만... 해드려야죠. 네. 오늘도 숨어 밤을 채우고 저 가로등불이 흔들거려도 이렇게 하고? 등장할 때 동작을 많이 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혹시 왼코님도 아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딴 딴 딴 딴 따 한 딴디라 단 단 딴 딴 alan 삭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면 해야 돼요. 기억 trash cas Canada 어떻게 형이 기억하실까요? 하나, 둘, 셋, 셋, 완전 몸치네요. 이게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미리 연습을 해 오셨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그럼 다나카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다나카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인데 처음에 다나카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나카가 비주얼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5년 전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길거리에서 열심히 명함을 돌리고 있던 다나카를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그래서 다가가서 속이 오거든요. 기획자로서. 야 저 친구 한국 데려가서 데뷔시키면 분명히 반응 오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좀 계획을 누군가 기획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딱 가니까 놀러 갔는데 우연히 다나카가 다 눈에 들어오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누구를 픽업을 해서 데뷔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좀 마음적으로 힘들 때긴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앞으로 공연을 하고 있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공연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연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시키러 갔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그 친구가 열심히 춤을 추면서 명암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호객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런데 사실 직업이 직업인데 그 분이 개그를 잘 개그를 잘 어렵죠. 그 분의 스타일이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약간 잡지에서 딱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저는 그 제가 또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찰나라 그래서 영상이나 그런 잡지도 많이 보고 자라온 세대인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일본 스타일 헤어스타일 샤기컷이라든가 옷 스타일을 하고 있길래 저희는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사자머리하고 그 명품 옷을 입고 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예전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을까? 약간 자기만의 확실한 뚝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궁금한 캐릭터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싶었던 거고 예예예 그래서 물어보긴 했었어요. 좀 친해지고 나서 왜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같은 옷을 입을 뿐이고 아무런 맥락이 없긴 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그 옷을 계속 입었던 거라고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먼저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뭐 뭐 써봤어요. 고일 시키면 아 다나카 건데 먹어도 되나요? 다나카 뭐 매니저하시니까 얘는 물 한 잔당 먹었네? 그렇게요. 곡 타던 일이 없었나봐요. 질문을 봤는데 질문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하하하하 오 아주 침착하게 물 먹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힘들었나보네요. 아 그런가 본데요.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너무 짚으신 거 아니었습니까? 하하하하 아 저는 세계관에 확 빠져들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대개관이라 아 아닙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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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획자이십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아니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일본 개그맨 일본 개그맨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잘 안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금기의 영역 뭐 금단의 영역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일본 캐릭터 이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 한국 분들이 일본말을 쓰거나 방송에서 그리고 일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약간 좀 꺼리는 게 없잖아요. 기피하고 근데 해도 되는 이유는 바나카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카가 일본말을 하고 일본노래를 부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보시는 분들도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하고 일본 노래를 하고 일본 개그를 하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을 하셨을 때 아 이 친구 먹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음 그쵸. 그런 걱정을 좀 그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 제가 사람들 사랑으로 봤을 때 다는 사람 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저변이 있고 그런 기본 기본 자기가 갖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그게 있지만 분명히 제가 제가 데뷔를 시키면 우리 나라 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을 보고 좋아해 줄 거다. 사람에게 끌리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봐주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이렇게 밀어붙인 거 있어요. 다나카의 매력이라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게 있지만 고정관념. 있지만 그래도 사람 멈춰서 보듬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나카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처음 한국어를 처음부터 잘 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K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되고 어머니가 또 특히 예전에 뭐 겨울연가나 윤사마 뭐 이런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틀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집에 가면 꼭 드라마 하나씩 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습득이 됐고 그리고 또 쉴때는 시누쿠보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국 그 점원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아 실전으로 배우신 거군요. 네. 그런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니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분의 모국어인 일본어를 좀 배우셨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저도 배웠죠. 아 좀 잘하십니까?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을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 아 일본어를 배우게 된 이유는 뭐였죠? 아 일본 일본 여행을 좀 더 재밌게 즐기고 싶어서 일본 문화에 워낙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일본 노래라든가 영화 코미디도 좋아하고 그래서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곳도 있었고요. 여행 가면은 친구도 사귀고 싶은 그래서 일본어를 일본어를 잘하면 내가 더 예약에 그분 하나둘 하나